우리 이테란인가? 이테란이네? 입구 포 하자 형님 일곱신님도 입구 방어 하고 상대 일단은 상대 상대가 투저그 원태랜 아니 투저그 원 랜덤이거든? 이거 쓰레저그 나오면 우리가 좋고 쓰레저그 아니면 좀 불리할 건데 아 우리 김백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뭡니까 휴방하면서 월요일날 휴방이었잖아 옛날에 했던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 한 두어개 올렸는데 자 일단 저는 메카디를 타겠습니다 그때 내가 스물아홉살 될 거야 아마 2018년 막 2월 뭐 10월 이러더라고 이번 판은 제가 뭡니까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상대가 레이스... 아니 뭐랬냐 그... 유타를 갈 것 같단 말이지 아무리 봐도 이번 판은 약간 전략을 좀 써보겠습니다 2코포 이따가 많이 해주세요 자 셋이 섰네요고요 탈이 빠르죠 자 지금은 상대가 패드의 쌍탈이네 패드의 쌍탈 둘 다 섰네요 좀 많이 빡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공중을 잡을게요 어떻게든 포 많이 하시면서 바로 잡고 해주세요 제가 공중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마 이거는 4카수탈까지 생각을 해야 돼 드론 째잖아 상대가 왜 드론을 째냐 우리가 선포에... 뭡니까 바이오닉 투태라는 걸 봤으니까 7시 당연히 상대는 멀티 먹고서 탈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레이스를 진짜 말도 안되게 잘 써주면은 공중 혼자 잡을 수도 있거든요 빡세긴 하겠지만 컷 이지랄하네 자 이게 상대가 오늘 좀 건방진 애들이 많네요 물론 상대가 유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입을 털 정도로 게임이 이미 터진건 아니란 말이야 자 이거는 몰팩으로 3창 피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케넥스 모아서 한번 게임을 진행해봅시다 어떻게든 팔은 너무 위험한데 위험 레이스는 걸렸네요 상대가 더 꼼꼼하네요 약간 입털만큼 따름 그래도 개념은 좀 있네요 레이스 찍어주고 자 벌초까지 압박 가보겠습니다 바로 상대가 쌍탈이라 엠베도 해줄게요 하나 엠베 해주고 벌초는 3시 가서 상대가 4가스탈 생각해야돼 이거는 자 벌초는 3시 가서 킬 좀 줍시다 드론 잡아줘 라바 좀 잡아주고 라바 라바를 지금 잡아주면 좋은게 상대가 탈이 라바를 잡히는 만큼 안 치킬겁니다 자 벌초는 컨트롤 해주고 3시에서 드론 잡아주고 드론 드론 공해주고 오버 하나 따주고 엠베도 터렉트 바로 해줄게요 상대가 탈이 4가스탈이라 분명히 많이 올거거든요 자 최대한 오버는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주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킬 좋을지 생각보다 저쪽으로 들어가서 자 벌줍시다 어 마멜 6 어 럴커였구나 오케이 이러면 좋은게 우리 테란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 우리 다크도 뜰꺼고 좀 있으래네 자 레이스 한번 돌려서 스킬을 줘 보겠습니다 레이싱 자 오버 잡아주고 오버 잡아주고 트립 준비합시다 클로킹하고 컨트롤 터렉트 벌써 1피해 주고 드론 스킬 잡아주고 그리고 당한 만큼 만큼만 불러줍니다 항상 어? 러그는 안되는데? 러그는 안되는데? 아 다크가 자기 심지 때문에 못나가는구나 아이고 잠깐만 곤란한데 다크 뭐해 가 가 가 어디가 뭐해 다크 왜 가만히 서있는거야 왜그래 이기 싫어 다크 어디든 가 3암만 가든가 어디가요 3암마 썰고 다크콘 다크콘 라바부터 라바 썰어 라바 아 진짜 다행이다 다크콘 콘만 해봐 레이스는 리플하면서 모아줄게 3콘 초과 다크 윌컨 아 콘을 안해 다크가 턴 좀 해봐 다크형 4다크인데 아무것도 못하면 안된다 아이고 X댔네 아무것도 못하면 4다크를 이러면은 졌는데 푸가스타래 럴커 히러래 드라본 쌓이고 아 4다크가 게임 끝날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 다크 턴 좀 해요 아 다크가 다크가 일단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아 아 아 그냥 가만있어 아 아 아 아 어떻게든 털어볼게 어떻게든 일단은 어떻게든 털어줘야돼 지금 토스형이 보니까 컨트롤이 너무 안돼가지고 이러면 게임이 저기가 불리하거든요 자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해야 돼 레이스로 잡아두고 살도 잡아줄게요 어쨌건 이러면서 내가 가요닉까지 넘어가면 해골만 하거든 어 잠깐만 아 근데 이러면서 마무리해줘야되는데 마무리해줄사람이 없다 원래 토스형이 이러면서 지상을 모아야되는데 결국 이러면 템투고 진단말이지 시간 끌리면은 티럴팀이 잘 모였을거라 이제 최대한 잡아줄게요 최대한 끊어주고 우리 일곱시간 마메가 모이긴 했어 나도 이제 마메 전환 가능하고 자 이제는 마메 전환해주고 셋이가 뮤탈에 쌓일거라 뮤탈 안쌀게 막聲 쌀면 됩니다 최대한 확인만 어 이거 커세어로 레이스를 잡겠다라는 판단인데 어차피 제가 마메로 전환할거라 괜찮아 저거는 오히려 땡큐입니다 땡큐가 될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커세어는 왜 땡큐냐면은 커세어 가는 만큼 그게 안나와 하이템플러가 그래서 오히려 이건 땡큐죠 저희한테는 나무를 바꿔주고 저도 이러면서 이제 베스를 가면 그만이라 엄마린 바꿔주고 베스로 바꿀께요 자 한번 범죄해주고 이제는 필요없어 자 이것 좀 아끼면서 질 컨트롤 해주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질 좀 아껴 봅시다 지금도 근데 좀 박다보면은 안좋아질수도 있거든 박지말고 천천히 해봐 자 이렇게 눌러주고요 상대 탈이 지금 늦게 쌓이는 상황이라 지상만 안받고 하면 괜찮아 어 질럭이 다 죽었네 어미야 물량이 잠깐만 자 토스형 물량이 왜 이렇게 없어 다 죽었어 와서 하템도 좀 하고 물리지 많으면 되고 나 밀리겠는데 잘못하면 여기가 총 뒤에 템 더 있어 야 집중해봐 쿠스형 집중이 너무 안되는데 좀만 집중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나쁘지 않거든요 템 좀 살리고 자 이거 막아주면 되는데 야 못 막아주면 되는데 야 못 막아주면 되는데 야 못 막아주면 돼 이 양이 인게 다야 뒤에 놈사 병력 쿠스 아 안되네 밀렸네 밀렸네 아 너무 아쉬운데 밀렸네 밀렸네 무조건 질텐데 모아봐 일단은 베스트 찍어주고 레스트까지 하구요 우리 테란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서 따라갈만 한데 좀만 집중해봐 토스형 멘탈 나간거 같은데 하는거 보니까 멘탈만 찾으면 되거든 할만합니다 지금도 이제부터 잘하면 돼 포 더해요 그냥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뭐 할 때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혼자 갔다 보자 어 9시 가보자 내가 이러면 셋이 쳐볼게 양방치기 한번 하자 이대로 시간 지나면은 우리가 미래가 없어서 자 제가 좀 무리투를 하겠습니다 질러 몸빵 9으로 어그로 끌어줄때 나는 3을 받는거야 3을 9 넥 좋아요 자 3으로 어그로 끌어서 마린 들어가서 피해 줍시다 마린 토스혼는 시간 벌어주고 몬덴 들어가서 레어를 깹게 하이브를 깹시다 하이브를 이러면서 총관발에 찍어주고 야 구 막혔어 다시 구 가자 자 어차피 스포전이야 이러면은 토스 3넥까지 주면 안됩니다 지금도 8런 9 8런 개피네 이거 8럼부터 깨자 10 5 10 6 20 10 9 9 넥 네 확인해봐 이러면서 상대가 마그로 가겠죠 9시 마그로 가면은 그럼 전 다시 또 삼으러 갈께요 한번더 어쨌든 톱스형 멀티까지 먹었고 괜찮습니다 저는 3시 마무리 할께요 3시 마무리 그냥 3시 마무리 4시 마무리 2시 마무리 4시 마무리 4시 마무리 3시 마무리 4시 마무리 3시 마무리 4시 마무리 7막대 안되면 2차와요 3할 때 안 Roth 4시 마무리 3함 2 3 로맨 여러분 좋아요 질럭 스페셜 한 번 걸어줄게 이리빙 쏴주고요 5를 밀어볼까? 상대가 템블러가 좀 느려 컨트롤에 가서 밀어볼만 합니다 이렇게 덜어주고요 넥을 좀 깨버릴까? 넥까지 깼고 자, 이거 붙여 넥까지 깼고 자, 이거 거짓다 남해가 막히긴 하지만 이건 막혀도 이제 할 거 다 있죠 이 정도면은 우리 콜태웅도 분량 잘 모으고 있고 넥퍼넌 2대도 정리하고 아이덴은 최대한 덜라온이랑 쌓아줄게 좋아했으면 오우, 좋습니다 굿 이렇게 해서 이제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오신분들 좋아요랑 구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어 자, 초반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후반에 잘 T존 먹고서부터는 잘 하셔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만약에 T존 밀렸으면 좀 빡쎄거든 네, T존 라인을 잘 지켜서 어 어, 상행님 준비되셨나? 아, 우리 윤주님도 채널에 계시네 오케이, 자 자, 그럼 일단 상행님 가시죠 어 아이고 또 우리 성진님도 아, 또 이기면 그거 걸어주셨구나 아 아 아 아